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의 리더이자 세계 유일 3종의 보틀리눔 톡신 제재를 개발하고 전 세계 60개국의 보틀리눔 톡신 제재와 히알루론산 필러, 의료기기, 그리고 주사제 등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인 메디톡스에서 출시한 신제품 메디톡스 뉴라덤 더마크림을 소개할게요 메디톡스 슬로우 에이징 기술력의 집약체인 바로 올인원 크림이에요 기존에 나와있는 더마 코스메틱의 수분크림에서 진일보안 탄력과 보습, 기미와 잡티, 그리고 무려 진정케어까지 추가로 올인원 케어가 가능해졌어요 모든 이에 고민을 담은 찐 탄력 보습 크림이라 단연 말하고 싶은 이유가 기미 잡티 개선, 수분 밀도 개선, 겉보습 개선, 속보습 개선, 48시간 보습 유지, 피부 15층 보습, 360도 탄력 개선, 피부 장벽 개선, 그리고 피부 진정까지 도와주는 너무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없는 찐 쿨템이에요 특히나 피부 장벽을 개선해서 쫀쫀한 탄력감과 강력한 보습 효과를 선사하는 뉴라덤의 야심작이라 그런지 바르고 난 후에 풍성한 보습감을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겁지는 않지만 보습감이 뛰어난 딥하이드레이션 크림이랑 요즘 건조한 이 날씨에 특히나 바르기 좋은 아이템이랄까요? 피부 장벽 개선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너무 좋은 포인트가 밝은 피부를 위한 결점제로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전하냐? 검증된 거냐? 이 뉴라덤 크림은 바르는 의료기기인데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제조인증까지 받은 의료기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품질관리로 안전한 성분까지 확보한 크림이죠 특히나 1도 화상이나 손사된 피부 장벽이 고민이라면 이 메디톡스 뉴라덤 더마 크림을 추천할게요 메디톡스 뉴라덤 thrust 메디톡스라덤